이슬 어?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라니요? 아 잠깐만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역시 아이유 아이유 물먹어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점점 많이 내리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비가 아니라 이슬이 그러니까요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너무 감사한 것이 오늘 출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도와룰 스태프까지 생겨주는 아이유의 인성을 보고 이야 역시 다르다 아 역시 다르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올해 10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안 보고 계세요? 드라마? 네 밥도 사시죠 네? 밥도 사시죠 초바대 옆에 클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이유의 신호 맞죠? 아이유와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전에 오늘 기분이 어때요? 소감 말씀해 주시죠 기분 굉장히 좋아요 좋고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관객분들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지금 앞에도 있지만 저 끝에도 계시거든요 손 안걸들고 저 끝에도 안녕하세요 아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도 안녕하세요 네 저 뒤에도 뒤에도 찍어버리죠 네 아 오늘 네 이슬 라이프 페스티벌을 위해서 어제 아침부터 와 계신 분들 계시고요 네 오늘 네 진짜요? 네 맨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어 이 페스티벌에 나왔던 곡이 총 아이유까지 포함해서 50곡이 네 아티스트가 불렀습니다 네 다 들으신거에요? 다 들으신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아이유와 네 이벤트를 함께 할테는데요 어때요? 차비스 네 메인 모델로 이슬 라이프 페스티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저요?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고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마지막 무대인가요 오늘? 네 마지막 무대죠 이렇게 또 제가 마지막 무대 이렇게 대전원에 맘을 내리는 마지막 무대를 창식하게 돼서 네 또 기쁘고 하아 모델이라서 엔딩 시켜주시는 건가 보다 그런 기분이 되고 네 네 아 자랑스러운가? 네 그렇죠 자랑스럽다 네 여러분 창민의 여신 아이유입니다 오오오 자랑스럽다 이라 하하하하 네 이거 빠지면서 빠져 네 잠깐만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린라이트를 네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자 지금부터 초록색 네 그린라이트 물결을 네 네 잘 돌리시고요 네 나는 지금 초록색이 없다 하신분들은 네 소집을 위해서 초록색이라 그렇죠 오 보세요 오오 자 지금부터 제가 할 이벤트는요 네 바로 아이유씨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네 이슬한방울이라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짠을 외쳐주시면 되요. 짠 어떻게 하면 되요? 짠이요? 이거 짠아 이거. 제가 이틀 한 방울 이렇게 하시면 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요? 제가 이틀 한 방울 그럼 여러분이 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아이유씨 선창을 외쳐주십시오. 다같이 이슬람파몰! 짠! 네, 아, 그린라이트의 불길을 보십시오. 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하늘에서 이슬이... 이슬이, 그쵸! 갑자기 이슬이! 이슬이 한 방울 하자마자 이슬이 한 방울 이슬 갑니다. 네, 자, 이제 아이유의 마지막 노래만이 남겨져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아이유가 그냥 아이유입니까? 네. 이슬이 10주년, 네. 5월 16일날 생일. 하하하하.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앵코를 원하시면은 앵코를 해주실거죠? 당연하죠. 아우,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 대신해서 아이유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유와 함께 남겨주실거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해주신 우리 MC 딩동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유에게 손을 한 번 질러주세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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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